금비, 어린이 만나러 왔어요. 자, 손 냄새 맡고 금비 어린이한테 관심 가지고 아유, 금방 친해졌어요. 네, 어린이 터치 받아줍니다. 아유, 얌전해. 예, 금비도 어린이한테 인사하고 아이컨택하고. 너무 얌전하게 있는데? 아유, 너무 얌전해. 네, 금비. 어린이 있는 집에서 어린이랑 좋은 친구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이한테 매너 좋고 얌전합니다. 아유, 예쁘다.